물 한 잔씩 또 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 한 잔씩 또 오셨습니까? 예, 물 한 잔씩 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에게 항상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마셔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봤지만 똑같은 밥을 놔두고 한 밥에는 사랑에 고마워, 한 밥에는 무관심했을 때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고맙다라고 얘기한 밥에는 그 밥에는 정말 예쁜 누룩 곰팡이 이렇게 피인 경우도 봤고 그냥 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 무관심했던 그 밥에는 검정색으로 다 썩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한 번 이걸 한 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같이 여러분들 물을 마시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이라도 미생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통해서 분자의 구조가 바뀐다고 물한테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제가 항상 건강에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분자의 구조가 바뀌는지 이번에 사진으로 직접 올라온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기첨가족이 올려주신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물분자 구조인데요. 처음 이게 사랑 그리고 감사 물분자입니다. 물분자인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자와 그리고 악마라고 말했던 분자 이 분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천사라고 했던 분자 물분자고 이거는 짜증나 죽어 버릴 거야 이런 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님 2,000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감사의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물분자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물분자입니다. 이런 분자가 있고요.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분자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고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자들이 다 이쁘죠. 프랑스에서 뭐 이힐리베 디비 뭐 이렇게 고맙다 라고 했던 분자들의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짜증나 죽어버려 악마 이렇게 했던 분자들은 다 어둡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 물분자들이 다 색깔이 밝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물분자들은 다 색깔이 밝고 그리고 또한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싫어 미워 짜증나 죽음 이런 악마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어둡고 그리고 침침합니다. 차갑고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얘기한 겁니다. 땡큐라고 했던 그리고 땡큐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검정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바보 이렇게 물분자가 땡큐라고 했던 분자와 이렇게 바뀝니다. 물분자가 어 그리고 아 지우이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부가 팍팍 일어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해라고 했던 물분자는 이렇게 어둡게 바뀝니다. 몸 해주세요 했던 분자는 이렇게 바뀌고요. 이 두 분자만 보셔도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몸 해주세요 라고 곱게 말했던 물분자와 하지 못해라고 했던 색깔부터 다르죠. 그리고 기도전 기도전 물분자입니다. 자 기도전의 물분자는 이런 색깔로 검정색이고 약간 흉측한 분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후분자는 이렇게 눈 결정체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제 기도전 기도후분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힘이라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좋은 얘기들 했던 것들은 분자가 이렇게 물분자가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은 이렇게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짜증나 그리고 죽음 악마 그리고 망할 그리고 기도전 하지 못해라고 했던 이런 분자들 그리고 바보라고 했던 분자들은 다 어둡고 차갑습니다. 이 물분자로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바로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말 한마디로 물분자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오신 물 한 잔을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물에다가 한번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죠. 지금 얘기해보시는 거예요. 이 물이 나에게 삶의 큰 보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물아 참 고맙다. 이 물은 나의 생명의 물이고 이 물은 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 물이다. 그리고 내 몸을 치유하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동안 두 시간 동안 물을 계속해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물을 하루에 한 1.5리터 이상은 먹어야 하는데 사실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방송할 때만큼이라도 명상과 물을 마시면서 내 몸에 희망의 기운을 풀어넣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효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굿단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물 다 가져오셨죠? 따뜻한 물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보온통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넣어놓고 이 물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물아 고맙다. 물아 감사해. 물은 나의 생명이고 물은 나의 희망이야. 고마워. 덕분에 내가 건강을 회복한다. 난 너 한 잔을 먹으면서 물 한 잔을 먹으면서 이미 내 건강이 회복해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이 물 한 잔은 내 몸의 생명수가 되어 성수가 되어 내 아픈 마음과 내 아픈 곳의 마음 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고 그리고 성수임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 같이 드셔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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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물맛이 어떠세요? 물맛이 완전 좋은데요, 저는? 물맛이 완전 좋은데요? 정말 신기하게? 보약 같아요. 이 물이 보약이 될 것 같다고 내 몸아 치유하게 해줄 것을 고마운 무라, 사랑하는 무라. 진숙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매일매일 물 한 잔을 먹더라도 생수통에서 물 한 잔, 그리고 하루에 작은 음료수 하나,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곳에 감사하고 그 물에 그리고 음료수에 희망을 불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